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좀 해드릴 텐데요. 시장이 좀 녹록지 않죠. 사실 어제 한 오후 2시 전후로 해가지고 개별 종목들도 좀 흔들리는 장세였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지금 현재 오늘 국내장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장 초반 지수의 흐름들도 좀 괜찮아졌다가 지금 또 마이너스권 진입하는 부분들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주나 그다음에 여타 다른 어떤 개별 종목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조정세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또 이제 CPI 발표를 또 경계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하락이 이번에 어떤 CPI나 이런 부분들로 혹은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로 시장이 빠진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로봇주들도 또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저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한 종목 또 강력한 종목 한 종목 갖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부터 좀 해드려야 되겠죠. 포토 한번 보여주시면 이미 익절이 좀 된 자리에서 종목들을 좀 갖고 있는데 칩셋 미디어도 수익이 확정이 됐죠. 네 이거 확정됐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익절가를 걸어놨었는데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이백은 이제 목표가를 3만 원 말씀드렸었고 어제 편입한 오스코텍이 지금 약간 밀렸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있을 임상 3상에 대한 레이저틴 입의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 어제 오늘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절가 2타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보유해서 가져가볼 생각이고요. 다음 달 유럽 종양학회가 10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기대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턱이 이제 슬림해졌는데 그만큼 수익을 좀 많이 챙긴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SVP테크나 앞서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지하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다 수익 실현이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좀 하락하기 전에 익절가를 좀 다 걸어놓은 자리에서 체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포턱이 두 종목 정도밖에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종목도 제가 편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포트 안에는 나이백과 오스코텍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는데 또 애경산업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내일 리뷰 시간에 또 말씀드려보겠고 일단은 포트 안에는 제약바이오 중심의 어떤 종목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만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편입을 해볼 텐데 생생한 마디가요. 비만치료제 제약바이오의 대장 테마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생한 마디에 넣습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비만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노보드스크의 위고비가 지금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관련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 그것이 이제 그저께와 어제 정도의 면역항암제 쪽으로 또 수급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짝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가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10월달 유럽종양학회가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종양학회도 있고 또 11월달에도 또 이제 학수학회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갈수록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 부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관련된 종목들 저는 편입을 해서 약간 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한번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죠. 어려운 장소에서 좀 강력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7,200원이고요. 인벤티지 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389470이네요. 389470 인벤티지 랩을 현재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거의 뭐 대장수로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인벤티지 랩인데 이 인벤티지 랩에 대한 이 비만치료제 관련된 모멘텀과 이슈가 다음 달이면 더욱더 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에 대한 결과물들과 또 이제 이런 어떤 충분히 신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좀 약간 시장이 어수원할 때 좀 우리가 대안으로서 매수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고 먹는 위고비죠. 경부용 위고비가 내년 개발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한 130조 원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인벤티지 랩도 역시나 참여를 하면서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비만치료제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치매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말 쪽에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다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11월달에 있는 학회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브리핑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인벤티지 랩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 충분히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고비를 좀 뛰어넘는 비만치료제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덴마크 노보노 디스크가 개발한 약물이죠. 세마글루타이드라고 이게 위고비라는 부분들인데 이 위고비의 자체 플랫폼 기술을 지금 인벤티지 랩이 적용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인 IVL 3021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결과물들과 또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사실은 많이 바닥부터 올라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세계비만치료제 관련된 시장이 2027년도 정도 가면은 대략 130조 원 정도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니까 앞으로 3, 4년 동안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우리가 현재 자리도 비싸지 않은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서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련주로서 편입을 해서 단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지금 포트에 들어있는 부분들인데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 최근에서 급등세 좀 나왔던 종목인데 이 3만원 구간대의 매물벽이 좀 있는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간대만 조금만 매무소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자리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35년이면은 뭐 그죠 한 10년 정도 뒤면은 이 세계인구 절반이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지는 글로벌 비만약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에서 국내 기업도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펩트론, 인벤티지 랩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런 관련된 치료제나 경구용 치료제를 좀 또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 되겠고요. 비만치료제 위고비 성장의 노브노디스크 총이 유럽 1위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나이베로 설명할 때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 1위가 노브노디스크다. 그만큼 이 비만치료제에 대한 국내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위고비 뺨치는 K비만치료제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용화 시계가 찌깍찌깍. 그래서 국내에도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동제하, 일동홀딩스 그 다음에 동화 ST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치료제 개발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이런 인벤티지 랩도 약간 테마성과 함께 좀 탄력적 있는 부분들이니까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좀 변동성 있는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무겁지만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면 한미약품이나 동화 ST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롤링이 있더라도 좀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비만치료제뿐만이 아니고 준비 중에 카드가 많다. 그만큼 파이프라인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플랫폼 기술이 최근에 임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치매치료제도 그렇고 비만치료제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시선이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어떤 부분들에서 연말 갈수록의 어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기술 이전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온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만치료제 관련된 주사제뿐만이 아니고 경구용 치료제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인벤티지 랩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과 성장성은 뚜렷하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만 크게 뭐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가교전략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비만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가끔은 살이 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짜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워낙 계속해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부각을 당분간 최근에 봤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기대치가 좀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다른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반짝반짝하는 흐름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요즘에 좀 시장이 워낙 투심이 좀 위축이 된 상황이고 또 시장이 워낙 좀 매매하게 되게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좀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오히려 좀 실전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어떠한 좀 약간의 오버슈팅 상승은 한 번은 나온 것 같아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한 3일 전에 이제 3만 2천 5백 원 라인 때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꼬리를 달고서 거래량 터지고 은봉이, 피력층 은봉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일라일리나 아니면 노블디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비만치료제 쪽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면역함암제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긍정적이었다면 원래는 이 불씨를 당긴 게 비만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꺾인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꺾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단계 트레이딩도 좋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예를 들면 좀 약간 방송용어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 물려도 사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어떤 그런 섹터의 테마군이 아닐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테마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제는 산업 전반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 있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비만치료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트렌드로서 메가트렌드로서 우리 한번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는 짧게 3만원을 좀 잡아볼 텐데 저 3만원대가 돌파해서 안착시켜버리면 제가 목표가 좀 올릴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만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원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